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인천국제공항,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는 이곳에 휠체어를 탄 외국인 여성이 안절부절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위로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코를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바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그녀에게 달려오더니 코를 부여잡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밀쳐내고는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분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센클로이라고 합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저에게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러한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 알고만 있었기에 제가 직접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첫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체코에서도 가난한 도시인 흐르딤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 체코 친구들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더 많은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는 국제학교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가난한 도시답게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어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관광객들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제가 살고 있던 흐르딤이라는 도시에는 이러한 국제학교가 참 많았습니다. 저 또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 중 하나였기에 저는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흐르딤 국제학교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곳에는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여서 그런 것인지 저 또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한국인 친구들도 체코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함께 놀거나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저와 한국인 친구들은 매우 친해질 수 있었죠. 물론 저도 한국인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체코인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지만 체코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가까이 하면 집에 쓰레기가 생긴다는 소문을 내면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체코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것과 함께 오히려 학교 운동장에 있던 쓰레기들을 가져와 교실에 뿌려놓고는 이제 모두가 쓰레기와 가까우니 저를 못살게 굴지 말라며 저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 수범이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수범이는 저와 친해지자마자 저희 집에 놀러오겠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런 활발한 수범이라는 친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을 가진 저와는 달리 수범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체코어를 배워왔다면서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며 재밌는 농담을 건네주었고 그렇게 수범이와 저는 서로의 가족들까지 알게 되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매우 특이했던 것은 수범이의 한국인 부모님이었습니다. 수범이가 저희 집에 놀러오는 것처럼 저 또한 수범이의 집에 놀러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수범이는 혹시나 부모님을 보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매번 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범이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수범이의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방의 안쪽에서 저에게 잘 놀다 가라는 말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범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범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범이가 심한 감기에 걸려 오늘은 학교에 못 나올 것 같다면서 평소 제일 친한 친구였던 저에게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수범이의 집에 찾아가라는 임무를 주시더군요. 그때 당시 휴대폰도 없었던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학교를 마치고 수범이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러보아도 수범이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수범이의 집이 맞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진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저의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수범이의 집 대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수범이의 한국인 어머님이 휠체어를 탄 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수범이의 어머니를 본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수범이의 어머니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 휠체어의 한쪽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이상한 봉투가 옷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범이 어머님의 모습에 너무나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고 집으로 오자마자 왜 도망쳤지 후회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휠체어를 탄 사람과 이상한 봉투가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범이가 저에게 찾아와 어제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수범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장암이라는 병을 크게 앓고 있다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저 그렇다는 생각만 가진 채 그 뒤 수범이의 부모님께서 계실 때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하게 놀게 되었죠. 제가 수범이의 집에서 놀 때마다 수범이의 부모님께서는 자신한테서 화장실과 비슷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사람은 누구나 냄새가 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대답을 종종 했죠.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수범이의 부모님께서는 집에 잘 놀라와줘서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범이는 더는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범이가 가족의 일 때문에 더는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면서 마지막으로 수범이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편지를 써서 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편지의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서 놀자는 말과 함께 저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범이는 단 한 번도 학교의 얼굴을 비추지 않은 채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 뒤 저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마친 뒤 대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더는 한 집에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일 것 같으니 너 혼자 인생을 살아가라며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내가 강하게 크길 바라시구나 라는 생각에 아무런 고민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깐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죠.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저의 집은 부모님은 커녕 그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제가 살아오던 집 마당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며 부모님을 기다렸으나 그 집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경찰분이 집 마당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 집은 법적 처분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건네더군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잠시 당황하던 체코 경찰 분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도시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저에게 부모님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께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의 범죄자들과 손을 잡았던 것이었고 저를 내쫓은 뒤 그저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3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어요. 경찰분께서는 사정은 충분히 알겠으나 부모님을 보게 된다면 즉각 자신들에게 전화하라면서 조만간 저도 조사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하루에 서른 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는 이상 증세가 시작되었어요. 무언가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나타난 이러한 이상한 증상과 함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얼굴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는 증상마저 느끼고 있었죠. 부모님에 대한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몸은 점점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게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지만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듣고 말았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제가 심각한 신장암에 걸렸다면서 수술로도 회복하기 힘든 신장암이라 일단은 식단 조절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을 해주더군요. 항암치료와 관련된 약을 먹는 것도 신장이라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함부로 다루기 힘들다는 체코 의사 선생님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충격과도 같은 말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심각한 아랫배의 통증과 함께 하루에 마흔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제대로 일을 보지 못했고 화장실의 통증 때문에 무언가 마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었죠.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 매일 필터되는 수액으로만 몸에 수분을 보충하던 저는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모든 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병원에서 버텨나가던 저는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 퇴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40번 50번 넘게 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어차피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소변 주머니를 통해 화장실을 해결하면서 바깥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죠. 의사분께서는 아마 이 병원을 나가는 순간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좋지 못한 상황이 시작될 거라면서 병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짧은 말씀만 하시고는 저의 퇴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 2개월 만에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된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곧바로 5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 주머니를 정리해야만 하는 좌절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병원에 있을 때부터 밖으로 나간다면 꼭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은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에 저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써가면서 한국행 준비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거의 5분마다 휠체어와 연결된 소변 주머니를 갈아줘야 해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러한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질 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와 공항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그렇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려던 찰나 한 중국인이 저에게 다가와 길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중국말을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바로 그 순간 중국인이 저의 소변 주머니 여분이 담겨있던 가방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위의 사람은 별로 없었고 저는 그저 허망하게 도망치는 중국인의 뒷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돈이나 여권이 들어있던 것은 아니지만 여분의 소변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당장 10분 뒤에 또 다시 소변 주머니를 교체해야 되는데 여분이 없으면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을 찾으려고 공항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휠체어와 연결된 소변 주머니는 더는 용량을 채우지 못해 터져버린 채 휠체어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희 주위에 있던 외국인분들이 코를 부여잡은 채 저를 손가락질하더군요. 인천공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주위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저희 휠체어를 뒤에서 잡고는 매우 능숙한 손길로 저희 소변 주머니를 교체해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로 보이던 그 한국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반인은 평생 만져볼 일이 없는 소변 주머니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더니 저의 휠체어에 있던 터질 것 같던 소변 주머니를 새것으로 교체해주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 고맙고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한국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곳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을 마무리한 듯 작은 한숨을 내쉰 그 한국 남성도 저의 얼굴을 보더니 약 10초 정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한국 남성은 약 10년 전 저와 같은 체코의 국제학교에 다니던 수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던 순간 저는 수범이의 어머니가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고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범이는 저에게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클로이가 맞냐며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와 수범이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체코를 떠나게 된 수범이는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더군요. 잠시 공항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간 수범이는 아주 어릴 적 신장암에 걸리신 어머니의 소변 주머니를 갈아주던 경험이 있었다면서 공항 한복판에서 안절부절한 표정을 지은 저와 휠체어의 소변 주머니 상태를 보고는 곧바로 약국에서 여분의 소변 주머니를 구해와 저를 도와주었던 것이었죠. 수범이는 오늘이 기적 같은 날이라면서 저보고 신장암을 앓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수범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수범이는 아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거라면서 자신과 함께 어딘가로 같이 가자고 말한 뒤 저를 휠체어 전용차에 태운 뒤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의 병원처럼 보였고 저는 그곳의 한 교수님께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실시하고 있는 자가 지방을 이용한 신장 치료 방식을 시도해보자는 기적과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같이 들어주던 수범이는 조금 더 일찍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면 지금쯤 부모님도 저희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을 텐데라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후 약 2개월 뒤 저는 한국에서 수범이의 도움으로 간단한 수술과 함께 신장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의 수술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더는 소변 주머니를 5분마다 갈지도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지도 않습니다. 수범이의 도움으로 소개받은 신장암 전문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기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금씩 식단 조절만 하면 이제부터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며 1차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저는 수범이가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외국인 응대 전문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 뒤 한국인 친구 수범이와 결혼을 약속한 저는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주고 받아들여준 수범이와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며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 수범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그날 공항에서의 일이 감사하게도 떠오릅니다.